한국국토정보공사 한인 건물은 필요합니다. 지역사회가 모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맨하탄에 한인의 건물이 있지만 거리적으로 편리하지 못했고 크기도 제한되어서 한인사회 행사들이 연회장을 이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인사회에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퀸즈 베이사이드 32 에비뉴 203가에 600여명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고 다양한 교실들과 사무실들이 있고 적은 사이지만 체육관이 있는 36,300스키의 건물이 한인사회 커뮤니티센터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베이사이드 유테인 회관이었던 것을 KCS가 커뮤니티센터로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 건물은 주중 낮시간 동안에는 경로회관을 비롯하여 방과 후 학교, 이민교육, 공공보건, 직업훈련 서비스 등 종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저녁시간과 주말에 한인들의 다양한 모임미의 장소로 사형이 될 것입니다. 이 건물이 자리잡게 되는 과정은 28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오게 됩니다. 1989년 당시 우드사이드 한성계에서 운영되던 한인경로회관이 자체 건물을 만들자 하는 캠페인을 회관 중심으로 시작합니다. 매우 미약하였지만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1993년 경로회관이 한성계를 떠나 코로나에 위치한 뉴욕 그리스도계로 이전하였고 모금에 대한 노력은 매년 경로잔치의 수익금, 바자 수익금 등을 건축기금으로 정립하였고 1997년에 25만여불로 인근에 있는 6천스키아짜리 공터를 구입하게 됩니다. 이 공터에 회관을 짓기에는 작은 부지였지만 일단 투자하는 마음으로 구입했는데 2005년에 130만불에 매도해서 159가 있던 교회와 사택을 구입하는데 종잣돈이 됩니다. 330만불로 구입한 건물을 20만불을 더 모금해서 건물의 크로징과 수리비로 사용하고 200만불은 우리은행으로부터 모기지를 받아서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게 됩니다. 2006년 입주와 함께 더 큰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준비하기 위해서 100년 기억에 이변해 KCS 센츄리 플래닝 커뮤니티를 구성해서 지속적인 모금을 진행하였고 독지가의 큰 도움을 받아서 모기지 200만불을 4년 내에 청산하고 빚없는 커뮤니티센터가 됩니다. 윤영재 회장님과 위원들의 지속적인 모금과 헌신으로 2016년 초까지 75만불을 모금하였고 이 모금액은 최근 구입한 베이사이드 건물을 750만불에 구입 계약할 때에 계약금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159가 커뮤니티센터를 450만불에 매도하고 은행 융자 300만불로 지난 2월 14일 건물 구입 크로징을 했습니다. 융자금과 수리비를 생각할 때에 많은 부담이 있지만 빚없는 한인회관을 후대들에게 남겨주라는 캠페인으로 100년 기획에는 그간 50여만불을 모금하였습니다. 빚없는 우리 건물을 향한 모금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이를 앞장서서 감당하는 케이스에서는 현재 퀸스 맨하탄 브루크린 지역에 위치한 여섯 곳의 장소에서 한인경로회관 가정급식 데이케어 이민 공공보건 직업훈련 영어 및 시민교육 청소년 가정 등의 분야의 서비스를 하루 평균 1300여명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섯 개의 장소 중 두 곳만이 베이사이드 커뮤니티센터로 이전이 되고 나머지 네 개의 장소는 현재 위치에 머물며 기존의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것입니다. 159가 커뮤니티센터가 작은 공간이었지만 한인사에 다양한 모임 장소가 제공되었고 이를 관리 운영했던 경험을 잘 살려서 베이사이드 건물이 한인들에게 유용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장소를 쓰시는 분들이 주인이며 주인이 잘 쓰실 수 있도록 건물을 관리하는 책임은 KCS에 있다는 것을 지역사회 비용위단체인 KCS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빚없는 건물로 2세들에게 넘겨질 때에 2세들이 더 발전시켜서 3세들에게 전할 때에는 더 크고 넓은 시설과 정신을 전해줄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1세 여러분들의 참여와 후원을 계속 거대하고 있습니다. 917 517 9374로 연락을 주십시오. 이러한 일을 감당해 주시는 1세들이 자랑스러우며 우리 민족에게 힘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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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